지금까지 뉴스였습니다.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 도대체 언제부터 누가 먼저 맞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. 이번 주 목요일 정부가 구체적인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합니다. 백신 접종 센터 250곳을 통해 공급되는 백신은 의료진과 어르신 등이 우선 접종 대상자가 될 전망입니다.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목요일 내려집니다. 최 대표는 지난 2017년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줘서 대학의 입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. 앞서 검찰은 최 대표에게 진력 1년을 구형했습니다.